우리 어디따라 우리 어디따라 그니까 우리가 대체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디따라 나 어떡해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나를 안 척해버리면 우리 어디따받지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내 말투로 펴져 좋아하는 노래 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언제 뭐 했는지 몇 시에 갔는지 대체 누가 너한테 말했어 처음 봤어 내 앞에 있는 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너랑 나는 뭐 했는데 우리 어디따라 우리 어디따라 그니까 우리가 대체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디따라 우리 어디따라 너와 나 척만 남긴 느낄 뭔지 아니까 너와 나 척만 남긴 느낄 뭔지 아니까 너와 나 척만 남긴 느낄 뭔지 아니까 너는 어색해 그래 인연성 원 너는 어색해 너는 어색해 너는 어색해 다 벗겨 내 친구랑 안 나도 학교는 어딘데요 하나도 맞아드는 게 없어 내 속 잠만 가고 잠깐 이리 와봐요 근데 내 스타일이 기능하네요 상관없어 저 맘에 두고 널 조기 싫어다 보니까 너도 귀엽네요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땐 확실히 말해 그날 대체 어땠는데 우리 없었더라 우리 없었더라 우리가 둘이 다 끝을 만나버렸는데 우리 없었더라 우리 없었더라 너랑 나 첫 만난 그 느낌 뭔지 아니까 나 어떡해 지금 기억은 나 아무 기억은 나 나 어떡해 너가 자기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나 어떡해 Do you know me? 나 어떡해 Oh my god oh oh my god 나 어떡해 This is happening 나 어떡해 너무 mighty 나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. 네 저희가 넘버 나이에 이어서 나 어떡해 로 돌아왔습니다. 네 저희 나 어떡해 눈과 귀가 즐거운 음악이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그럼 다음 팀 소개해보도록 할까요? MTN!